안녕하세요 김차원입니다. 외국에서 세계 챔피언십을 하듯이 한국에서는 코리아 마스터즈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코리아 마스터즈는 예선전을 거쳐서 본선을 이렇게 따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예선전 최종 결과는 1위부터 5위까지 조성호, 이계오르기, 권세현, 김인거, 전영준 이렇게 5명의 선수가 본선으로 올라가게 되었고요. 본선 같은 경우는 이번주, 그렇죠 오늘이죠. 이번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6일간 진행이 됩니다. 본선 명단은 이준혁, 이경석, 안홍진 이렇게 3명과 예선전으로 올라간 5명이 합쳐서 총 8명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예선전 경기 3, 4, 5, 6라운드 경기의 하이라이트를 보여드릴 거고요. 승점이 가장 높은 선수들 간의 경기, 즉 평균 레이팅 2000점대의 경기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3라운드 하이라이트는 조성호 선수와 권세현 선수의 경기인데요. 조성호 선수가 2포로 경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권세현 선수가 2포 상대로 카로칸 많이 쓰거든요. 카로칸을 준비한 모습이고요. 또 조성호 선수는 지금 카로칸 상대로 2나이트 바리에이션을 한 모습이에요. 좋은 라인 중에 하나입니다. 비숍, 지포 라인으로 들어갔고요. 이렇게 H3를 하는 모습이 일반적인데요. 빠지면 약간의 문제가 있는 라인들이 몇 개 있거든요. 먹는 선택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진행돼서, 그러면 불균형이 좀 만들어졌어요. 왜냐하면 일단 100은 쌍비숍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쭉 진행을 했는데요. 지금 D4로 땅을 넓혀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쭉쭉 진행이 됩니다. 이 영역이 작은 100이 C3로 영역 카운터를 시작하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땅을 그대로 늘려주고 전개, 쭉 전개를 하죠. 룩도 전개를 했고, 먹어주는 모습이네요. 이거는 왜 먹냐 하면, 애니5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먹어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되면서, 핑 걸었고, 먹는 선택. 아무래도 이게 나이트가 이렇게 C4 지점 가는 것들이 좀 불편하긴 한 것 같아요. 위치가 좋아서. 그 다음에 먹고 나서 파이를 장악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쭉쭉 진행이 됩니다. 이 나이트 재전개 들어갔어요. 이런 모습들 좋죠. 자, 그래서 중첩, 애니5, 나이트 재전개, 쭉 진행이 됩니다. 네, 이게 지금 여기를 꽉 잡아놓고 나서 추가적으로 킹사이드에 뭔가 불균형을 만들어내려는 모습이에요. H4, H5. 나이트가 뒤로 갔고요. 기물들이 쭉쭉 교환되고 있는 가운데, 네,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어? 지금 생각해보니까 폰을 먹게 됐네요. 이 룩 C5가 굉장히 좋은 모습이에요. 이게 가로막고 얘를 먹겠다는 그런 모습이고요. 오, 네네네. 아주 좋은 모습인데요. 그 다음에, 네, 이 폰을 먹긴 먹었어요. 대신에 폰 구조가 조금 흙이 마음에 들진 않죠. 그래서 얘 두 개가 좀 타겟팅이 되기 쉽거든요. 땅을 늘려준 모습이고, 아, 네, 이런 모습 너무 좋습니다. 이거를 뒤에 처져있게 하지 않고, D4, D5으로 활동적으로 전개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네, 룩 교환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네, 흙도 지금 굉장히, 어, 네, 지금 이거 굉장히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먹는 거, 어, 지금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 다음에, 핀 체크하고, 얘 먹나요? 아, 폰을 먹었네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체크하고, 시간 버는 과정이기도 하죠. 그런 다음에, 어, 네, 킹이 앞으로 왔어요. 오, 네, 그리고 먹네요. 자, 그 다음에 피하고요. 얘를 주긴 할 것 같은데, 대신에 킹 위치가 더 배기 불안한 모습이죠. 네, 이렇게 왔네요. G5, 오, 큰 선택입니다. 이게, G5가 퀸 F4에 대한 가능성인데요. 오, 굉장히 좋네요. 자, 그 다음에, 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퀸 F4 이후에, 뭐, 얘도 있지만, 또 얘도 있고, 오, 굉장히 좋네요. 피하고, 체크, 피하고, 얘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주지만, 지금 퀸 위치가, 흙이 더 좋아졌어요. 물론 게다가, 원펀업이고요. 자,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되는데요. 네, 위치들, 퀸 위치들을 좀 잡아주는 모습인데, 체크하고, 어디로 위치 잡나요? 아, 얘를 먹네요. 네, 체크하면서, 얘를 먹게 되고, 그 다음에는, 방어들을 해가는 모습이에요. 네, 안전하게 방어를 이제 하겠죠. 오케이. 이렇게 하다가, 이쪽으로 왔고요. 좋습니다. 네, 이거는 큰 선택인데요. 그, 쉽게 보자면, 얘를 안 지키는 쪽으로 선택을 붙인 거예요. 대신에 여기가 패스폰이니까, 얘로 이기겠다. 이런 뜻이죠. 킹을, 네. 아, 지금 100이 기권을 했거든요. 이 체크에. 왜 기권을 했냐. 이 체크가 킹을 올라가게 만드는데요. 그러면 킹 체크하고 나서, 다시 D6로 오게 되면, 강제 킹기환이 일어납니다. 그럼 킹기환이 일어난 폰엔딩에서는, 바깥쪽 패스폰으로 이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100이 기권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4라운드 경기. 권세현 선수와 이계오르기 선수의 경기를 볼 텐데요. 네, D4를 했는데, 권세현 선수가 E4가 주력이긴 한데, 요즘 D4를 많이 두는 것 같고, 또 전향을 한 건지, 가끔 서커스 두는 건지, 이렇게 이번에 D4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쭉 진행이 되는데, 아, 네. 100을 잡은 권세현 선수가, 딜레이 카탈란을 했네요. 아, 네. 그리고, 아, B6. 네, 그러면 이제 이계오르기 선수가, 지금 딜레이 카탈란 상대로, 퀸즈 인디언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쭉 진행이 됐는데, C4까지 쳤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지금 퀸즈 인디언 오프닝에서, 자주 나올 수 있는 포지션인데요. 아, 네. D5. 이게 D5도 하고요. E4도 많이 하는데, E4를 좀 더 많이 하지만, 이제 한 D5을 했고요. 네, 이게 서로 피안 캐토를 했잖아요. 이게 이쪽 피안 캐토는 킹이 지켜주고 있는데, 여긴 지켜주고 있지 않은 부분 때문에, 몇 가지 전술적인 문제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보통 많이 하는 게, E5로 뭔가 퀸사이드의 프레셔를, 압박감을 주는 플레이인데요. 왜냐하면 이게 왜 압박감이 되냐면, E5 할 때 얘를 못 먹으면서, 못 먹기 때문이죠. 이 비숍이 죽기 때문에. 네, 자, 일단 실전은 어떻게 됐나요? 네, CTX-D5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물론 가능한데요. 이게 E5가 좀 더 복잡해지고, 네, CTX-D5도 물론 가능합니다. 자, 나이트로 먹었죠. 왜냐하면 폰으로 먹으면, 이게 조금 배드비숍이 되니까. 자, 그러면 쭉 진행이 됐는데요. 네, 퀸 C2, 네,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어, 네, NG5, 네, 그러면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네, 매달린 폰이라고 하는 특수 폰 구조로 들어갔네요. 룩 들어가고, 네, 비숍, 어, 퀸. 네, 기물활동성을 잡아주는 모습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H4, 이게 G5 예방이기도 하고, H5 같은 술로 도어 킹사이드를 약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룩, 네, 룩. 아, 네, 좋습니다. 어, 룩 D5 매우 좋은 모습이고요. 어, 이게 절묘하네요. 퀸 위치가 여기랑 여기를 다 커버해주면서 절묘합니다. 네, 룩 2A, 퀸이, 아, 네, 수동적으로 바뀌고 있는 모습이에요. 퀸이 왔고요. 그 다음에, 네, 여기를 압박을 함으로써 이 폰들에 대한 수비를 좀 오히려 압박으로 풀어내는 모습이에요. 아, 네, 지금 룩 2A 온 거 자체가 수동적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어, 잠깐, 뭐야? 트래핑이네요. 아, 어, 이거는 좀 약간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트래핑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 비숍이 지금 움직일 데가 없어요. 아, 네, 굉장히 영리하게 룩 D5, 그리고 퀸 쫓아내면서 지금 이 비숍이 갈 데가 없습니다. 아, 이게 룩 D2가 조금 애매했던 것 같아요. 비숍 길도 가로막는 것도 있고. 네, 아, 그럼 결국엔 물량적인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면 쭉 진행이 됐는데 결국에는 쉽지 않죠. 퀸 교환도 예정돼 있고 안에 실전은 여기서 기권을 한 게 물량 다운이라서 이제 또 퀸 교환도 지금 거의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도 나오고, 지금 이렇게 해도 나오고 쉽지 않으니까 여기서 기권을 한 모습이네요. 자, 이번에는 5라운드 경기 이계오르기 선수와 김인거 선수의 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4. 사실 이계오르기 선수는 주력으로 100 잡았을 때 C4를 많이 두거든요. 여기서도 C4를 뒀습니다. 자, 김인거 선수가 C5, Symmetrical English라고 하죠. 땅을 같이 가져가는 라인인데 이게 서로 간에 나이트의 준비와 함께 D5를 치느냐, D4를 치느냐에 따라서 중앙에 불균형이 생겨납니다. 자, G6 선택했고요. 100이 먼저 D4로 중앙을 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폰 구조에 불균형이 생겨났고요. 네, 마록지 바인드 폰 구조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마록지 바인드 폰 구조가 들어갑니다. 쭉 진행이 돼요. 자, 마록지 바인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전개 모습이고요. 기물교환을 피하는 모습이죠. 100이 영역 이점이 있으니까 NC2로 나이텍스 D4를 피하는 모습이에요. 영역이 많은 쪽은 기물교환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쭉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퀸 D2, 룩스 A. 흙도 기물 활동성을 최대한 많이 가져갔는데요. 지금은 기물교환이 좀 일어나는데요. 여기서 얘를 먹진 못해요. 왜냐하면 킹 F8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지금 퀸 교환돼서 퀸 되잡아야 되는 강제수거든요. 그 다음에 먹었죠. 아하, 이렇게 진행됩니다. 오, B4. 이거 조금 인테레스팅한데요. 오, 네. 흙이 퀸사이드 영역을 좀 제대로 먹었어요. 굉장히 좋은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오, G5. 이게 F4로 나이트 쫓겨나는 걸 예방한 모습이거든요. 굉장히 좋은데요. 그러면서 나이트 치우면서 F4에 대한 가능성까지. 그러면서 이제 비숍길도 연거고요. 그 다음에 룩 C5. 좋습니다. 이게 룩을 공격하는 이런 백의 모습도 굉장히 좋고요. 파일 주도권 통제를 싸우는 건데요. 이게 옆으로 치우게 되면 이게 룩이 들어와요. 그래서 룩 C5를 한 모습이고요. 게임이 이렇게 진행됐네요. 그러면, 네. 비숍 D4로 이걸 수비를 했고. G3로 NF4를 예방하는 모습이고요. 룩 C8. 네, 이렇게. 어, 폰 구조가 굉장히 독특해졌어요. 이렇게. 어, 나이트. C5. 뭐야? 포크? 어, 네. 갑자기 포크가... 아, 이게 사실 먹지는 못하네요. 왜냐하면 이거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고 서로 도망을 가는, 이동을 한 모습이고요. 네. 나이트. 그 다음에 쭉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오, 닫았습니다. 아, 이러면... 이제... 지금 흙이 원폰업이거든요. 여기에 있던 폰을 먹었으니까. 흙이 원폰업이긴 한데. 어, 어떻게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일을 여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에는. 어, 지금 이쪽을 여는 게 좋긴 한데. 이렇게 열면은, 여기 파일 여는 거를 먼저 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금 이동하는 모습인데. 이러다가 닫아버렸죠. 네. 네. 여기 열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진행이 됐네요. 하나 먹었는데요. 오! 아, 하나 먹었고. 지금 비숍이 갈 데가 없어서 여기서 폰을 줄 수밖에 없네요.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킹 위치의 차이가 생겼어요. 그리고 추가 폰이 있긴 한데 활용은 할 수 없는 모습이고요. 자,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킹. 이쪽 폰은 준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대신에 룩을 좀 쓰거나 얘를 빼거나 해야 되겠죠. 어떻게 되나요? 룩을 쓰러 가죠. 이제 먼저 먹으면서 이렇게 됩니다. 이러면 오히려 또 이게 킹 위치나 룩 활성도의 차이가 결국에는 다시 폰을 되돌려주는. 오히려 3 폰 대 2 패스 폰. 오히려 3 폰과 2 폰에 대한 게임이 되어버려서 흙이 1 폰업이었다가 순식간에 또 폰 다운으로 진행되는 엔딩이고요. 자, 근데 흙도 패스 폰, 백도 패스 폰, 그리고 흙 룩이 뒤에서 계속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활동적입니다. 어떻게 게임이 진행될까요? 체크. 그러면은. 네, 지금 재밌게도 이 폰을 먹으러 간 사이에 킹이 갇혔어요. 여기서 이제 못 나옵니다. 쉽지 않은 이상한 경기가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됐나요? 아, 네. 이렇게 게임이 됐군요. 쭉 이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오, 네. 킹 위치가 아주 좋고요. 네. 지금 흙의 룩 이동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지만 킹을 끊어놨어요. 이러면은 비길 수 있는 찬스들이 좀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 쉽지 않아요. 아, 네. 얘를 결국에 먹는 모습이고요. 킹이 올라가고, 그리고 왔고, 이러면은, 네. 반복 체크. 아, 그렇죠. 이거는 체크하고 떨어지면 킹이 가면 되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 폰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전은 여기서 합의 비김이 일어났네요. 드로가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6라운드 경기인데요. 한 번 더 이겨오르기 선수의 경기고요. 흙을 잡은 선수는 조성호입니다. 자,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이번에도 역시 이겨오르기 선수의 주특기인 잉글리시 오프닝, C4가 들어갔고요. 조성호 선수는 보통 퀸즈 갬빗 디클라인을 많이 하니까 C4 상대로 E6란 모습이라서, 네. 퀸즈 갬빗 디클라인스럽게 E6, D5로 대처를 했고요. D4람으로써 이거는 순수하게 퀸즈 갬빗 디클라인으로 트랜스포즈 됐습니다. 전환이 된 거죠. 네, 굉장히, 어, 네. 이게 사실 E3보다는 그 비숍 G5나 이게, 어, 이게 사실 E3보다는 비숍 F4나 비숍 G5로 전개를 하는 쪽이 많은데요. E3 계열은 조금 이제 조용한 플레이입니다. 이걸 100이 보통 B3, B2를 하는 건데요. 어, 이제 이쪽에 압박감이 없기 때문에 흙이 원할 때 C5을 칠 수 있다는 부분은 있어요. 대신에 조금 잘 알려져 있는 이론에서는 일단 벗어나죠. 어, 교환? 어, 이러면은 흙이 좋은데요. 왜냐하면 이 비숍이 좀 나가기 힘들어야 되는데 100은 좀 나가기 어려운데 흙은 나가기 쉬우니까 제가 볼 땐 이 교환이 오프닝적인 조금 미스테이크이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일단은 쭉 진행이 됩니다. 네, 지금 100이 B2를 한 것도 결국에는 비숍 D3하면 비숍 G4는 거 좀 두려워한 건데 이쪽 대각을 나중에 흙이 좀 활용을 할 것 같고요. 룩 B1을 한 모습이죠. 이것도 B4, B5라는 마이너리티 어택을 할 생각인데 이거를 A5로 차단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사실 100이 A3, B4를 하면 되거든요. A4를 함으로써 이거는 이제 B4가 엄청 하기 어려워졌어요. 마이너리티 어택은 차단이 됐고 룩 E8로 여기를 비워둬서 나이트나 비숍이 갈 수 있게도 하고 A4를 준비하는 모습이에요. 룩 E8 B3, B6, A4 들어가죠. 이게 흙의 익체인지 라인이라고 하죠. 초반에 익체인지가 됐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익체인지가 되고 나면 여기 이 파일에 룩 E8을 놔두면서 A4 가는 게 흙의 대표적인 자주 있는 방법인데요. 그걸 그대로 쭉 진행을 한 모습입니다. N24 먹었네요. 이게 사실 100이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건데 먹음으로써 이렇게 폰 구조가 바뀌었고요. 100은 ND2, NC4로 보통 재정개는 할 수 있지만 여기 F3에 나이트가 없다는 것만으로도 크게 킹사이드 공격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게 알고도 여기서 B6H3 희생 라인이 있거든요. 알고도 못 막을 수도 있습니다. 나이트 재정개 지금 이거는 지금 흙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H3도 했고 지금 또 E4로 F3 나이트도 쫓아냈으니까 이게 B6과 B6과 퀸과 그리고 NG6와 그리고 나중에 룩 E6, 룩 H6, 룩 리프트까지 이용한 지금 구석에 있는 이 룩을 뺀 모든 기물이 킹사이드 어택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F4 먹어줬네요. 자, 그런 다음에 이거는 약간 땅을 넓혀서 F4로 인해서 이 대각을 좀 없애버린 건데 이 대각을 여는 게 낫겠다 싶어서 먹은 거고요. 먹고 나서 지금 E3 이 지점을 새로운 타겟으로 잡아줍니다. 이렇게 쑥 들어갔고요. 여기 지금 어두운 칸 약점이라서 이 퀸 G3 들어오는 거 너무 셉니다. 퀸 G3에서 여기 들어오는 게 아주 세니까 이걸 킹으로 수비를 하는 모습이에요. 어, 네. 비숍 전개 어, 네. 움직임이 좋고요. 또 체크 어, 아하. 네. 이렇다면 이것도 어, 이쪽으로 이동을 하면 킹, 퀸 G3로 들어오거든요. 이런 부분이 불편해서 그런지 킹을 중간으로 뺀 모습이고요. 어, 킹을 중간으로 빼게 한 것만으로도 어, 지금 백이 불편합니다. 어, 흑이 지금 영리하게 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G4, 아, 좀 무리를 하는 모습인데요. 어, 좀 무리하고 있습니다. 퀸 교환을 안 해주죠. 퀸 교환하자고 들어왔는데 비숍 G3를 한번 쫓아내는 모습이고요. 어, 아, 근데 퀸 교환이면서 비숍 G3 오면 얘를 먹을 수 있는 부분은 있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는 얘 H3 포니 문제가 약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나이트 먼저 전개를 했고요. 그 다음에, 아, 이게 나이트가 NF4, 나 이제 엔텍스 D4 이 둘 다 약간의 문제가 있으니까 킹이 이동을 한 모습입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나이트 재전개까지 어, 굉장히 영리하네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가면서, 시간 벌면서 이제 G5까지 가는 모습이고요. 어, 나이트가 어, 굉장히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자, 어떻게, 룩 들어왔고 교환, 그 다음에 이쪽 네, 퀸 이동을 했고요. 아, 네, 이거는 그거라고 봐야겠네요. 어, 지금 여기가 죽는데 얘를 먹을 수 있는 지금 상이고요. 또 얘를 먹으면 NF2 하면서 또 얘를 공격하는 모습도 있고요. 자, 어떻게 되나요? 어, 이렇게 지켜줬네요. 퀸이 다시 가고요. 다시 가고 또 왔을 때 다시 갔지만 이제 변화를 주겠죠. 두 번 반복했고 흙이 먼저 변화를 줄 수밖에 없는 게 어, 흙이 더 좋은 상황이거든요. 왜냐하면 킹 위치가 말도 안 되게 안 좋고 폰을 너무 많이 밀어놔서 약한 지점이 너무 많아요. 기물들의 조화가 좀 끊겨있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흙은 굉장히 조화롭게 운영이 되고 있어요. 네, 비숍을 옆으로 빼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비숍 D2 좋아요. 어, 나이트 이동했고 이동한 모습을 이제 퀸도 다시 이동을 하고 퀸이 포 어? 어, 이거 엄청 센데요? 아, 뭐야? 이거 굉장히 크리티컬하네요. 어, 굉장히 좋은 순데 어, 네. 이게 왜냐면 이 여기가 언 프로텍트 피스라서 룩을 공격하는데 퀸 B1이 어, 이거 엄청 섭니다. 이게, 어, 이걸 생각을 못 했는데 어, 와서 보니까 굉장히 센 수예요. 네, 요거가 이게 퀸 B1 하면 킹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그럼 다시 퀸 C2 들어온 메이트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로 시작하는 메이트와 룩에 대한 더블어택이니까 메이트 막느라고 룩이 죽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네, 결국에 룩이 죽나요? 아, 어, 이러면 흙이 이겼죠. 네, 큰 물량의 차이를 만들어냈고요. 아, 대신에 아, 대신에 얘를 먹긴 하네요. 얘를 먹지만 룩이랑 나이트의 교환이 됐고요. 쭉 진행이 됩니다. 비숍 재전개 오케이, 퀸 재전개 네, 그 다음에 어, 약간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여기를 한번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퀸 교환을 해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결국에 여기를 먹음과 동시에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건 여기 파일을 쓸 수 있게 됐어요. 어, 굉장히 위협적입니다. 자, B5 옆선 들어가고요. 나이트 이동 어, 어, 아, 그렇네요. 이게 지금 희생을 하면 이게 퀸텍스 E3가 있어요. 이러면 게임이 끝났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들어오니까 아, 네네. 이래서 실전은 이제 룩텍스 D2라는 희생으로 마무리를 짓는 모습이에요. 여기서 100이 기권을 했습니다. 네, 이 경기를 끝으로 예선전은 끝났고요. 그래서 조성호 선수가 1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금까지 예선전 하이라이트를 모두 살펴봤고요. 본선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총 6일간 진행이 됩니다. 본선이 진행됨에 따라 분석 영상을 제가 또 채널에 올릴 거고요. 마지막 날인 토요일 같은 경우는 결승전을 라이브 중계를 할 테니까 기대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리아 마스터즈 2021 파이널 오늘부터 시작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야 are we oleh 40cc 도착 는 De